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캡틴 풀버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버프는 11,300입니다. 예, 노버프는 11,300이구요. 100개가 붙였다구요? 응? 누, 누구요? 스티커 한보싱님, 스티커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교지우님, 스티커 확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0개 누가 주셨죠? 여러분들? 스티커 한보싱님, 스티커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프님, 스티커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뿌띠로즈 한번 써볼까요? 자, 뿌띠로즈만 하면 수공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뭐, 14,600 절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어, 사령님 100개 받았, 아까 100개 봤어요. 100개 묻혔다구요? 100개 묻혔나요? 어, 봤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아닌데? 아, 또요? 아, 진짜요? 와, 아, 그래요? 아우, 아우 태림 상관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아, 동생이 그, 가출했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패닉이라 제대로 못 봤나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하울링, 하울링 우리 와칸폭님 하울링 아직 버프 쓰지 마세요. 버프 주지 마세요. 아직 버프 쓰지 마세요. 파이, 존슨, 봉이 미아일, 분노 파이, 내소유 파이, 내소유 님 네, 스공 굉장히 높을 겁니다. 비숄이었죠? 또 누가 있을까? 어... 아, 매연구 삼식이, 삼, 교판님 야, 버프 쓰지 말라니까 하울링 왜 섰니? 이 분 웃기네? 버프 왜 써요? 메리팡님 다크오라 마스터 하, 희진 귀엽님 우리ydiaving 활용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새로우신 분들 추천과 질챗 부탁드립니다 날 기다리는 밤처럼 돌고 돌아 아 하울링 제한시간 없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잠시만요 비총님 나갔고 마이쪼자님 아 오라 너무 낮아요 오라도 높아야 돼요 카이저 노용 필요 없고요 뭐뭐 있죠 또 여러분 수공 올라가는게 뭐뭐 있죠 에반하이퍼 그쵸 에반하이퍼도 수공이 올라가나 진짜K님 분노 자 여러분들 일단은 버프좀 써주세요 광주품전남님 우리 평가에 감사드리구요 아란 마하 푸띠로즈 겹칩니다 어 풀버프 이게 다야? 몽키매직 캐노슈터 있어요 상캐캐님 우리 평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몽키 그리고 뱀의 와헌 어불 팽팽이 있구요 왼쪽 맨 위로 와주세요 버프 써주시는 분들 아 모험가 분노 아 모험가 분노 케인님 있으세요 자 버프 계속 써주세요 왼쪽 위로 야 분노 시그너스 분노 잠시만요 분노가 지금 몇개야 미하일 분노 써주세요 왜 분노가 지금 하나밖에 없니 아니 분노가 왜 하나밖에 없어요 미하일이랑 팬텀 있는데 케인님 케인님 모험가 분노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아 있으시구나 야 있구나 있구나 그러네 두개네 잠시만요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엘반하이퍼 있으신 분 이제 뭐 뭐 남았니 에반하이퍼 남았고 그리고 뭐 남았니 컴벳 오더스는 패스합시다 그냥 별 차이 안나니까 아라는 겹칩니다 프리 프디로저랑 소마 분노 에반 뱀의 오라 있어요 이유식을 먹어요 아 이유식이요 이유식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아 이따 에반 에반님 오셨다 네 에반 짜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테림사랑님께서 아 아 아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와 테림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와 눈물이 나오는구나 아 안 그래도 지금 랭킹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 우리 테림사랑님 센스 쩌신다 아 우리 정말 고마워요 진짜 아 안 그래도 지금 스티커 때문에 멘붕이었거든요 랭킹 쫙 떨어져가지고 아 테림사랑님 덕분에 내일 다시 랭킹 복귀하겠네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아 이웃이 겹쳐요 아 그래요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버프 좀 써주세요 버프 좀 써주세요 매용은 30만 써주시고요 어 테림사랑님 근데 100개 써시려다가 1000개 써신 건 아니죠 지금 어떤 분이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테림사랑님 근데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계시구나 아 원래 1000개 써실래요 와 감사합니다 야 진짜 야 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야 패셜형님 아우 잠시만요 여러분들 패셜형님 와 진짜 감사합니다 미치겠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 원래 진짜 와 기분도 영광이었는데 동생 때문에 와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 패셜형님 소가븐 와 소가븐 소가븐 우리 거치대님 우리 법수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염치가 없지만 방송대상 추천해보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여러분들 방송 늦게 키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사정이 생겼었어요 정말로 핑계가 아니고요 변명거리도 아닙니다 아 분노 감사드리고요 이슬림 아 고맙습니다 잠시 초방할게요 에바나이퍼 써주세요 메이용 30 써주시고요 에바나이퍼 좀 써주세요 메이용 30이신 분 써주세요 저 에바나이퍼 부탁드릴게요 패셜님 어 감사합니다 자 수공 공개합니다 갑니다 4만 6천 5백 하하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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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버프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 46500이면 뭐 야 자쿰 잡으러 갈까? 이거 자쿰 잡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야 반갑습니다 그래요 야 엠보 링크 쓴거죠 일단 녹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버프는 46500입니다 녹화를 준비합니다